한국의 주인공 우와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진짜 와 진짜 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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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어 여러분 왔어 왔어 비정놈 불닭소스 맨날 내가 쳤는데 빨리 서 Baum 어딨어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이제 절로 막 썩어 밥 먹을 거야? 밥 먹는데 아니야 계란 쌓이놨어 잠깐만 한번 사자고 그런 걸 해줄게 에어 아니 먹을 거 먹지 김식 부과놨다니까 한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게 너무 아니 밥 안 먹고 나가는 아들내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밥 먹고 나가라 그니까 밥 먹고 한 숟가락으로 딱 뜨거워 오지 오늘 바람도 괜찮고 날씨도 좋고 햇살도 있고 좋네요 여러분 어 포인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거운 위로찌를 쓸게요 무거운 위로찌? 나중에 이거 추자 피싱 범핀 형한테 뺏어온 거야 어제부터 지금 감성돔 잡다가 운 좋으면 돌돔 걸리는 거야 돌돔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 요새 감성돔반 돌돔반 나와 야 근데 물이 물이 내가 아까 위에서 언덕에서 보니까 저 섬생이 바깥 라인하고 수영역 바깥 라인 이쪽으로는 물이 맑아 아주 돌돈 물이야 근데 안쪽으로 완전히 지금 감성돔 계란 먹고 시작해라 한번 시작하면 또 계란 니가 까서 나한테 주면 돼 입에 지금 줘? 어 이따가 방송할 때 낚시하면서 먹을 때 니가 그때 니가 까서 나한테 주면 내가 입에 털어놓은 게 다 나 아니 콜라랑 제대로 먹겠냐 시작하기 전에 먹으면 되는 거야 날물이야 자 오늘의 대상원은 감성돔들도 반갑진함으로 놀아볼게요 자 오늘의 대상원은 감성돔들도 반갑진함으로 놀아볼게요 나의 대상원은 감성돔들이 많이 꺼져있어서 인간 감성돔들이 많이 꺼져있어서 1분간 감성돔들이 많이 부어진 2분간 감성돔들이 많이 부어진 1분간 감성돔들이 많이 부어진 막걸로 부어진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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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그렇지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진짜 와 겁나 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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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여러분 왔어 왔어 야 농어 아우 농어야? 야 어떡해 어떡해 감성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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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림이 해주신대 우와 올라왔다 감성도 드디어 흘렸다 48? 오 올라왔네요 우와 여러분들 컨트롤 봤습니까? 우와 로로 vam 근데 오자 보겠는데 정감은 재봐야 될 거예요 — 오자 될 것 같은데 어 오자 5.5 아니야? 50.5? 딱 50! 딱 50! 그러네. 딱 50! 나 50이라고 했는데 50이나 안 됐네. 딱 50! 아, 오짜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기록곡이 아니야, 너? 어, 기록곡이. 한또이 기록곡이 원래 사친이었지? 오짜 조사! 그랬습니다. 감성동 오짜 조사! 감성동 오짜 조사! 아, 축하한다, 오빠야. 우와. 자, 멋있게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. 새칵! 어우, 감사합니다. 새칵! 야, 근데 그게 얍잡하네. 원래 입질이 얍잡하다 그랬어. 되게 얍잡해. 살짝 잠겼어, 살짝. 산림망이 사이즈가 원래 좀 작나, 저게? 허니 Ameri 추억으로 아, 뭐야? 아,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하하하하! 특가문조아... 버튼 안 Katy는 진심이 뭐 이런 게 달려서 올라오고 있어, 이봐. 여러분, 이거 미끼를 쓸까? 민경의 미끼를 써도 되지? 와... 대박... 멸치야? 뭐야? 또 왔어, 또 왔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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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오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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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그래, 잔지협 해라. 서리라, 서리라. 왔어, 왔어. 핫도그 또 왔어, 여러분. 또 왔어, 또 왔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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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렇게 줘야 돼, 이렇게 줘야 돼. 왔어, 왔어, 왔어요, 왔어요. 오, 넣었다, 넣었다, 넣었다. 우와, 또 감성돔이다. 우와, 잡았다. 우와. 정확하게 재물 제대로 걸죠, 저는? 응, 제대로 걸었어. 우와. 자, 오늘 오자, 잡자. 잡자, 딱 40 되겠네. 잡자. 야, 이거 찍으면 뭐하냐? 야, 오자가 있는데, 야. 됐어, 됐어. 얘기를 해야 돼. 겁나 크죠? 무슨 일이야? 감성돈. 아니, 좋겄네. 감성돈. 왜? 거기에서 잡았단 말이야? 어, 메이포트에. 오, 잘 살겠네. 잘 가네. 아, 진짜. 우와, 잘 살겠네. 잘 살겠어. 자, 여러분 이제 저희 사짜나 햇도록 합시다. 오짜나 살려놓고요. 기록고기 잡은 거죠, 오늘 기록고기. 돌돋! 아, 돌돋이래 감성농. 옘생돈! 우와아아아악! 돈 사자요. 얘는.. 쓰...얘는 사실만 일그룹으로 되겠네. 아이고, 어디까지 먹어라? 아빠랑 똑같거든요, 귀신같이 달려지네 응, 됐어 엄마, 껍질 드릴게요 수영은 지금 잘 된 거거든? 반투명하여서 약간 약간 반투명한 흰 색깔이 아니고 투명 계통에 투명한 색깔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푹석푹석 부셔지는 느낌 약간 부서진 느낌 있더라 응, 뱃살은 안 그런데? 어, 사자 해 빠밤 떴습니다, 맛있겠죠? 오자는 살려놨어요 오늘은 사자 맛 떴습니다, 먹음직스럽죠? 한번 먹어보고 한눈이 맛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자, 여러분들 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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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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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진짜 달이야 짠 정잠 증살 요건이 소주 한 짬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네 증살 너무 맛있네 한번 thirsty 뱃살 완전 물러버리지. 되게 묽네. 응, 묽다. 짬님, 어서. 어떤 부위가 탄력이 있어, 그나마? 뱃살. 여기, 이게 뱃살이? 그러네, 여긴 되게 묽네. 씹히는 것 같지 않아, 그냥. 씹히는 것 같지, 봄. 돌돔 잡고 싶다. 돌돔이 먹고 싶다. 돌돔이 먹고 싶다. 응? 진한 그릇 잡아서 먹어. 중간에 또 원투도 하잖아. 내일은 진짜 돌돔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내 말에 돌돔 걸렸으면 좋겠다. 지금 밑에 뭐지? 왔다, 왔다, 얘들아. 왔다, 왔다, 왔다. 어머, 우리 척으로 다 왔다, 어머. 온다, 온다, 온다. 저기 밑에 다. 욕심아. 안녕. 안녕. 우리 알아? 어이구, 이제 차도 알아보네. 차보고 바로 오네. 기다려, 밥 줄게. 어이구, 여러분. 우리 이제 차를 알아보네. 알았어, 알았어. 어이구, 말 많네. 반갑다고. 반갑다고 말 많아. 새끼도 있어? 새끼도 있어? 해 먼저 주자, 오빠, 해. 감성돈, 해 먼저. 아이, 해를 먼저 줬어야지. 해를 먼저 줘야지. 나도 받는 거 봐. 아이고, 서로 먹겠다고 하네. 오우, 야야, 해 더 좋아해. 오우, 랭 이르네. 감성돈. 우와, 랭. 새끼야, 새끼도 좋아해, 새끼. 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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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. 일로와, 새끼. 새끼야, 어디 가지? 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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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